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해봤는데 단축키 써야죠 단축키... 내가 단축키를 안쓸려고 하나만 써요 용콘도때만 용콘 단축키를 써야겠다 그렇습니다 자 가볼까 일단 아휴 하나 둘 셋 이제 이제 이거는 느낌 왔다 그러구요? 보입니다 형 아 진짜 아니 본의라고 했는데 본의라고 했고 본의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그래서 다이세치지 않았냐고 형 알아요 하하하하 어떻게 나는거야? 볼 수가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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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얍 대시를 많이해서 붙어야 뭐라 우와 간다 뭐야 하하하하 뭐야 뭐야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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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삼 번 더 지렸다 아 이건 잡혀야지 미리 후렸다 모르게 세 번 맞고 저만큼 다 넣자 강발 끝까지 딱 한 번 났는데 게이지 하나도 안 쓰고 너무나 많이 다는 것 이미 했어요 한 20대빵만 못생겼더라고 오 깜짝이야 머리 아픈게 없으니까 배가 아파졌어 등껍게 왔어 오 깜짝이야 나이스다 나이스다 아 그 배가 위가 나한테 요즘 끝까지 좀 달려 오 클럽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나이스다 캔이랑 거의 팬더님하고 많이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건 파동 담는게 보였다 담는게 똥성합니다 안전 점프 안되죠 망했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많다 원래 잘하시는데 캔을 너무 쏙바닥 안하니까 올킹 방송에 올킹 방송에 라운지를 라운지 오일킹 라운지 한 번 할래? 오일킹 라운지 너무하는거 아니야? 나를 알려줘 보고싶어 못얘요 사실 보고싶어가지고 저도 좀 알려줬는데 오일킹 라운지라도 꿀재미껏 타고있었어 오일킹 아 약간 늦게 했네 아 미안합니다 오일킹 오케 오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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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간대 아니 구석 출발 구석에서 오일킹 칠긴데 이 필드잖아요 구석에 구석으로 가는줄 알았음 필드잖아요 ㅎㅎㅎ 구데기 콤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구데기 구데기 콤보는 뭐야 아니 안깔꺼야 9대기 콤보 상반신 보자 몬스키 진짜 이 얘기를 해 너무 힘들다 얘 뭐지? 따랐더라도 대구 니 바주카랑 만져주는 손 너무 대구 잘 지워 실수하길 바라면서 뛰어야 해 뛰고 제발 실수 해주세요 어? 뜰건 이거밖에 없나? 사기 좀 짤까? 아 그러지마요 아 내가 이거 잘 안 쓴단 말이야 진짜 사기시지마요 아 오케이 왜왜왜 야 아 예뻐요 미안 아이 그나마도 저기 아이 잡게 했어 나이스 아 크랩 아 크랩 아 크랩 아 크랩 아 크랩 크랩 아 크랩 아 크랩 아 크랩 하 하 하지만 답은 이거다 너무 하는데요 살orro 우와 맞았다 돌아버렸네 미안합니다 아 앞으로 뛰었는데 일부러 오 결승하고 있다 와 진짜 장점에서 큰 다음에 그걸 마주니까 무릎차기 힘들어 네 인필 줄여가지고 붙을만하고 언젠가 한번 붙잡고 사고가야 깜짝 놀랐네 잘 될 것 같은데 아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했어요 아 저게 다음은 캔슬되고 안 나오면 안 나와 개즈넬 레몬 개즈넬 레몬 개즈넬 레몬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제 빨리 끌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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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때려야되냐 이거 아 왜? 그냥 끝에가 뜨는 건 안 돼요 이거 나보다 다리가.. 나보다.. 왜 이렇게 많이 해? 이 친구는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가오겠습니다 다음 사람 없어? 너무 잘한다 때릴 수가 없네 형 담배 타네요